자, 오케이 우리 썸네일 찍었어 우리가 이제 보이면 시간을 볼게요 끝나가시다 썸네일이 없구나 오늘 이거야? 신기하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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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 사이들 롱타임 노시 저희가 형들 오늘 몇 뭐였죠? 오늘 저희 놀자 사이들이랑 간식타임 놀고 싶어서 간식타임 청장한 시기 때문에 또 먹으면 바로 키가 크거든요 맞아요 약간 용기를 내봤어요 저희의 이제 약간 낯가림 파괴하기 프로젝트 맞습니다 낯가림 파괴 프로젝트 돈이 이거 다 먹으면 몇 센치 커요? 키로 안 갈 것 같은데요? 한 0.5cm 크거든요 0.5cm 이거 다 먹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먹기 전에 인사 먼저 한 번 드릴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넷 먹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음료수가 있는데 한 번 소개해 거예요 치얼스 좋아요 약간 어떤 음룡 온다고 Script 음료 여러분 필수인 거 아시죠? 음료 필수죠 어떤 거예요? 저는 딸기 스무디 같은 과일주스입니다 너무 많이 해줬어요 제거, 자, 여러분들 아시죠? 몰라요 롱차 뭐요? 물이야? 뭐예요? 얼그레이 팀 맞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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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이스티 자, 다음 10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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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네, 아이스티인데요, 어떤 아이스티요? 바로 뭘 추가했을까요? 펄 아니요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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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칩 시작! 아, 깜짝이야 저는, 저는 사실 빨대 저는 샤츠가 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메뉴는 신이 형이 진짜 좋아하는 맞아요 저도 이거 가끔씩 진짜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진짜요? 사회분들 바로 알아차려 하시네요 어른이다 어른 신이 형은 어떤거죠? 저는 이제 딸기가 들어있는 오! 오, 맛있겠다 갑자기 배고파 오, 딸기 라떼 딸기 라떼 또 형 뭐죠? 저는 흑임자 밀크티 저는 블루베리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이에 끼기 때문에 사회분들 앞에서 살짝 부끄러워서 확실히 오, 화끈하네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틱 오, 똑똑하네 오! 지윤이 형은 고구마인가요? 저는요 집이에요 아, 집이에요 배죽, 배죽, 배죽 집이랑 집 이거 저 오늘 약간 상큼하게 먹고 싶어서 오늘 뭐 하는데 제가 최근에 한 번 먹었는데 토마토 주스? 아니, 저 토마토 주스 최근에 먹은 주스 한 번도 없어요 물이요, 물 오, 아니에요 저 요즘 블루레모네이드에 빠졌으니까 나 알고 계세요 먹는 거 한 번도 알겠어요, 다음 날 찍어줄게요 아, 맞춰볼게요 뭔데요? 고구마 라떼 아니에요 카페모카는 좀 지났고 네, 맞아요 뭐지? 도훈이요? 도훈이 도훈이 아무도 모른다고? 블루베리 바나나나 방금 말 카페라테도 지났고 뭐 카페라테도 지났어 아이스티, 아이스티 아니야? 아이스티 아니야? 밀키스 와, 밀키스 저도 좋아해 맞아요 밀키스는 너도? 나도 우리 밀키스는 다죠 맞아요 부드럽게 밀려 들어오잖아, 다시 그쵸, 그쵸 우리 다 밀키스를 사랑하니까 하고, 보시면 앞에 빵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 도훈이 형이 진짜 좋아하는 소금빵이 있네요 맞아요 이거 소금빵 진짜 좋아하는 빵 있어요? 어? 뭐라고? 어떤게 소금빵이에요? 이거 소금빵 아니에요 맞아 이게 소금빵 맞아요 도민아? 이게 소금빵 근데 이거 형 가방이잖아, 이거 오, 맞네? 도훈이 형 이거 검은색 이거 검은색 거절이 도훈이 형 가방인데 뭐 먹어도 되나? 뭐 일단 치얼스 다 같이 한번 치얼스 할까요? 좋아요 상장기를 위하여 피크장 피크장, 이거 먹고 0.5cm 크자 치얼스 사이 분들도 치얼스 치얼스 상큼해 사이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 먹을 거 가져와주세요 좋다 같이 먹으면 같이 재밌겠다 진짜 먹으면 되게 외롭잖아요 이제 아시죠?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다 고를까 그러면 우리? 먹어볼까? 누구먼저 고를까? 우리 악내부터? 그렇게 하자 정하자 어떻게? 넘는 순서를? 여섯 개 오 좋다 좋다 여기 보이는 저거 게임 내가 가장 잘할 게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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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빈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 펀치 게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른 거 하자 한 번만 이건 펀치 게임하고 다른 거 한번 더 하자 우다사키? 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걸로 하면 이걸로 오케이 여러분들 펀치 게임 있거든요 이걸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고르기 이거 어때? 좋아 높은 거 너무 진부하니까 약간 그 낮은 거? 가까운 거 어 가까운 거 그러면 그러면 아까 잠깐 해봤는데 평균이 한 600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적당히 치면 한 600점 정도 나와요 247 어때? 247이요? 오 야 티민트 잘하는데? 아니면 좀 더 쉽게 247이 안 올라와 420? 742 거꾸로 해서 오케이 742 오케이 좋은 거 같아요 742 그럼 누구부터 해볼까? 영재 형 지원 먼저 742 742 이걸로 해서 설명해드리면 이걸로 이제 742 742의 숫자가 가장 가까운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점 먼저 하겠습니다 무섭다 영재 형 다 쳤어요 기록 괜찮아요 괜찮아요 경민 됐습니다 대박 57 55 차이나요 57 57 55 55 55 55 55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5만 기억해도 돼요 797 제가 덮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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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900 나올 거 같아요 어쨌든 가까운 어떻게 치는 상관없는데 수단파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케이 잠깐만 넘었어 오케이 일단은 항진이 넘겼고요 100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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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 109 109 109 441 상관없는 것 너무 낮은 것 같아요 hung 꽉 60 245 아직 45 2배 저는 242 팩이 제 40 creates 그러니까 200창이나 거의 225창이나네 225 겸이 1등네 860 제가 1등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저는 겸이 잘 풀릴 수 있어 그렇죠? 저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먼저 오케이 저는 잠시만요 껐어요 그럼 빼버립시다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빠이빠이 초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금빵도 너무 구시긴 한데 저는 소금빵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두 번째 누구죠? 두 번째 모르세요 2등 전가요? 2등 뭐? 2등? 네 저는 제발 제발 한 번 더 소금빵 오 맛있다 안 돼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원하는 게 있군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사실 아무나 먹어도 상관없어 저도요 진짜요? 소금빵 다음 누구지? 다음 누구지? 다음 다음이 둘이 동점이에요 그러면 둘이 형 먼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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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그러면 저는 계란이죠 누가 맡겨 저 작은 거 먹을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너 먼저 가져가 고마워요 되게 뭔가 이거 이렇게 그래서 풍질풍질해요 아르마디로 같아 한이 먹어 안 해? 먹어요 드세요 그럼 이거 먹어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사이분들 먼저 드세요 사이분들 사이분들 아 나 먹었다고요? 먹고 있네 먼저 드세요 여러분들 한입 하실래요? 아 아 아 아 음 맛있어 한입이 아닌데? 저거죠 이거 먹으면서 제가 좀 볼까요? 좋아요 여러분들 먹으면 약간 여러분들은 어떤 빵 좋아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빵 좋아하세요?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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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대요? 네 빵빵 빵빵 띠깃빵빵 띠깃빵빵 왜 통했을까요? 소금빵 좋아한대요 에그타르트 나도 에그타르 좋아한대요 초코드 모카본 초어스방 엄청 다양하게 좋아하시죠 어 모카본 치칠 모카본 음 타스테라 띠깃빵빵 좋아한대요 007빵 누구야 공방궁방 초코빵 궁어빵이요? 궁어빵 궁어빵 여러분 스크래미의 팥이에요 도운이 빵 좋아한다 도운이 빵 팥 형은 뭐야? 나? 나는 팥 팥 따뜻할 땐 팥 팥빵? 팥 팥 붕어빵 말하는 거 아니야? 붕어빵 맞아 띠띠빵빵빵이요? 이거 진짜 웃기신 게 계속 이렇게 이게 우리 이렇게 여쭤보시면 자꾸 웃긴 말 주셔가지고 방금 제가 감격스러운 빵 봤어요 뭐야? 도운이 오빵 도운이 오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운이 오빵 탐험 저희가 저번에 리버스 라이브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도운이가 급하게 얼음땡만 하고 빨리 가버렸잖아요 그게 진짜 얼음땡만 하고 한 게 힘들었죠 제가 할게 제가 할게 내 입술도 묻었어 지금 얼음땡 한번 할까요? 지금 얼음땡 한번 할까요? 뭐라는 거야? 오케이 시작 뭐야 너 왜 아무도 안 해 왜 아무도 안 해 아니 아니 진짜 모니터링 해봤는데 그냥 소리만 지르다 끝났어 하면서 끝났어 그냥 시작과 동시에 저희가 많이 친해졌나 봐요 사이분들과 사이분들과 근데 그거는 그냥 럭비 선수 같다고 사이분들이랑 연습실로 불러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야 형 난 들어줄게 어떤 거 형님 말해서 자꾸 말할까? 아닙니다 형님 나한테 말해서 재밌긴 하겠다 말 안 했는데 다 흘리고 먹네요 경민 군 아니 저는 안 흘리죠 그래요 경민 씨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소금빵 짜요? 소금빵? 소금 자체는 짜긴 해요 되게 고소하고 짭짭짭짤하지 먹어봤어? 고소하지 되게 빵끝 투어스 빵끝 우리 그때 럭비쇼 그때 블럭 디그데 맞아 우리 셋이 많이 먹었어요 맞아 맞아 와플도 먹었어요 맞아요 와플 그때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와플이랑 먹으면서 사니까 신기하다 그니까 되게 편안하네요 네 빵 빵 그러면 다른 것도 있죠 빵? 빵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지 가져보실래요? 좋아요 저 가져와요 저 가져와요 뭐 먹을래? 어이구 와 땅든랑 과일 와우 자 과자 과자도 있고요 요플렉 요플렉 요거트 같은 거 같은데 와 그거 맛있다 맞아 허니버터 감자치 요거트랑 이거도 어떻게 게임으로 초코 막대 가져야 되고요 이것도 게임으로 할까? 좋아요 이거 좀 어려운 김부 이거는 이거 진짜 맛있다 저 일단 알려줄게요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요것도 오케이 저거 먼저 뺏는다 저도 저거 먼저 뺏어요 오케이 나도 저거 1등 1등 역시 뭐 할래요? 그 상어 게임 있고 의자 게임 있거든요 상어 게임 할까요? 좋아요 상어 게임 합시다 상어까? 좋아요 그러면 이거 좀 치울까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것도 아니요 아니요 이거 먹을래? 잠깐 사카 빼놓을까? 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거 주세요 제가 빼주고 아니요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오케이 짜라란 가져왔습니다 와우 자 투어스 아 투어스 투어스 라이브 방송에 상어 친구가 찾아왔어요 끓어 놓고 올게요 이것도 자 첫 번째 상품입니다 짠 와우 좋아요 와우 고 이거야 돼요 고 이거야 돼요 진짜 저거 무조건 내가 먹어야겠어 이거 이렇게 와 대박 이거 이거 상품이래요 와우 진짜 무조건 내 거다 내 거다 유기만 유기만 잠깐만 많은 거 같아요 많은 거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잠깐만 여기 주사위가 있대 이게 뭐야 근데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뭐야 이게 너무 험악하게 생겼는데요? 주사위 좋아 이거 빼 이거 빼 낙지 이걸로 빼요? 맞아 신기해요 우와 재미다 그래서 근데 주사위가 없냐 낙지대가 있어야 돼 됐어요 그래서 빼면 돼요 오케이 그래 좋은 거 같아 약간 그건 거예요 그 해적 아시죠? 해적 뭐 챕틴이요? 다 했어요? 하나는 안 봐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황금 2쪽부터 했어 지금 좋아요 이거 그래 게임은 룰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지 에? 무슨 적으로 게임은 그게 맞아 한번 원래 주사위가 있어야 되는데 주사위가 좀 없어 이거 아마 이렇게 이거 막 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혹시 몰라 이거 빼고 뿡 그 다음 한 개 빼고 해적 같은 거네 이거 날라가는 거?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걸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임이 맞나? 응 낚싯이 네 이거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낚시를 누가 낚시대를 대고 이렇게 아니 낚시는 안 해봤어요 형 이거 맞았는데 이게 맞아?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맞는 거 같아 맞아요 오케이 다음 사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지는 거야? 이게 사실 책상 아래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뚫고 나올 거야 그렇죠? 상상력이 되게 좋네 딱 오 무섭네 딱 오 아 그래서 만약에 주사위가 있었으면 주사위 나온 개수대로 뽑아야 되고 뭐 그런 건가 보다 손낚시 좋아요 손낚시 뭐야 뭐야 무섭다 나는 낚시대로 하겠어 낚싱이다 낚싱이다 이게 다 치는 거겠지? 파이팅 파이팅 기왕이면 신경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다 한 다 다 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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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명 걸려야 이거 한 개 가져가잖아 우리 여섯 번 해야 돼? 응 걸리는 사람이 가져가자 지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 거기 가야 좋다 지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아 지는 사람이 역시 룰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 응 아니야 걸렸네 아이고 걸렸다 야 뭐야 아웃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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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형의 영역이에요 형 너 좀 달려도 해야지 아웃트 아웃트 반할이 아니야 이거 한번 뽑아요 한번 뽑으세요 티켓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오면 어떡해 그러면 다른 게임으로 갈게요 빠른 진행 빠른 진행 오케이 케미 무서워요 마지막 어떡해 대박 김민이가 올라오는 게 오케이 이게 안 걸려 아직? 네 네 아무것도 안 걸릴 거 같은데 2분의 1이야 이거 아닌 거 같아 침착해 할 수 있어 침착해 소외래 네 오케이 할게요 어? 설마 마지막으로 내 생각이에요 귀신이 아닌데 어 회원 먹어요 맞네 놀랐어요? 진짜요? 와 대박 와 진짜 왜 이래 왜 이렇게요?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쵸? 하지만 이게 맞답니다 맞네요 맞네 이게 맞네 사인분들이 요것 이거 아니에요 사실 없어 없어 아니 뭐 그거 그거 뭐라갈려 했는데 좀 매일매해 그럼 이거 일단은 와 형 같이 먹어주나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나는 괜찮아 덥지 않아 너무 많이 먹어 우리 함윤씨 함윤씨 불안 진짜 좋아 좋아요 그러면 의자 게임 할까요? 한 번 더 의자 게임이요? 어 이거 조심해 진짜 살아있는 것만이야 그렇게 놀랐어 경민이 진짜 놀랐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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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모르겠어요 꼽으려고 아우 깜짝이야 아 이게 그거네 뭐해 왜이래 야 너 왜 입을 왜 그렇게 와 팔레트 톤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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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거 이거 아 이제 다른 게임 할까? 다른 게임 해보자 좋아요 좋아요 하나 의자 쌓기 의자 쌓기 와 재밌다 나 저거 해봤거든요 이거 뺄게요 진짜 어려워 뺄게요 의자 쌓기 와 재밌겠다 처음 해봐 와 오 우와 이거 어떻게 쌓는데 이거 뭐지? 스파인가요? 이거 약간 젠가 같은 거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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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요 잘 되겠습니다 이게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약간 이렇게 해서 그냥 아 이거 이렇게 쌓는 거야 이거 못 맞아 아무리 그냥 쌓아서 안 쓸어지면 안 돼 이렇게 쌓아줘 이렇게 쌓아도 되고 아 구멍이 이런 식으로 그럼요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가보자 느낌대로 가는 거야 느낌대로 가는 거지 자 내가 첫 번째 나 두 번째 할게요 아 무섭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잠깐만 잠깐만 근데 뭐 걸고 할 거야? 이번에는 잠깐만 하고 싶다 가져가자 좋아요 한 입 마실게요 뭐 뭐 십은 상한 먹어요 저 지금 도원회까지 했어요 이거 윤재형 두 수 너 해 너 해 뭐 영재형 가볼까요? 형 잘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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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한 명 할게요 지윤이는 그러면 이제 끝 그럼 제가 해설봐드릴게요 오 좋아요 지윤이 활약 기대 중이라고 하셨는데 죄송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이거 여기서 하나 왔어 이거예요? 진짜 어렵다 오 아 왜 이래? 할게요 좋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해야 돼요 어 얘 뭐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이거 지니어스 별거 아니네 멋있어 멋있어 별거 아닌 명민이 탈락 탈락 아니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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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묻어졌어요 귀여우니까 가줄게 오케이 네 한 질 한 질 렛츠고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어 이게 재밌는데 아 진짜 어? 약간 위험한데 형 이거 지금 내 생각에 60도로 지금 꽉 돼있어가지고 약간 좀 분리하게 돼요 그럼요 더 위험한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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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느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뭐 어쨌든 안 무너지기만 하면 돼 느낌 좋고 오케이 아웃트 대면 와 어렵다 또 애들 멀티 안 된대요 너무 어려워 이거 저처럼 오게 했습니다 이게 그쵸 되게 집중하게 되죠 아 이번엔 또 변신이 약간 오 아웃 아웃 자 신년과 대결할게요 4개 이상 못 간대 나는 안 돼 영지 아니고 아 얘 골랐잖아 뭐? 뭐? 아 그런 거 그럼 빠지는 거야? 어 어 안 돼요 두 명 때문에 왜 이렇게 아웃이 경민 여러분 경민이 당첨 경민이 당첨 자 신박기는 이거 저것도 못 써 이거 꽂을 수 있어 이쪽은 아니면 형 옆에다가 새로운 그 하나를 두세요 약간 굳이 1층이어도 되는 그런 의미 없잖아요 역시 르르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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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와 예술작품 예술작품인데 거의 거기서 그대로 들어가야 돼 거의 예술작품인데 됐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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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아이고 여기서 약간 손목을 약간 35도 정도 약간 끝났다 끝났다 어 그래야지 그래야지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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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대박 야 이거 어떻게 해 병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 아 아 이렇게 하면 약간 위험해지죠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그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이거 아니었어 이걸로 가시죠 아 어떻게 하지 몰라요 빨리 모니터링해 빨리 모니터링해 모니터링 모니터링 안 돼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오 좋네요 더 쉬워졌네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신유형 먹을 것을 가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데미로 더 싸우고 싶네요 뭔가 이거 진짜 어려워요 처음 봐야 되는데 오케이 축하해요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뭔가 춤 그림이 쓰일 것 같아 잠깐만 나 좀 쌓아볼게 아 형 형 형 아 형 형 아 형 진짜 아 형 재미로 재미로 뭐지 아 형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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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자 이건 저희의 이런 꿈과 시간을 아 재밌네요 괜찮습니다 뭐 골랐어요? 오 먹대 과자 사탕 아 사탕이 자 또 무슨 게임을 또 해볼까 무슨 게임을 해볼까 왜이래 이거 간단하게 가위 가위 보 왜 가위 가위 보 가위 아니야 아니야 사실 우리 사이 분들 아마 뭘 오 갑자기 홍삼? 방금 제 말이 못 들었죠? 네 아니요 가위 보다 했어요 가위 가위 보 우리 사이 분들 아마 모르시죠 우리 항상 뭐지 애교를 부르기 해외 선수 해외 선수 항상 가위 가위 보 원래 사다리 타기 했었는데 사다리 타기만 하면 이상하게 도훈이 맨날 첫 번째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가위 바이브를 공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홍삼으로 해볼까요? 가위 보다 맨날 발차잖아 다 가려고 하자고? 홍삼 알지 원래 배우는 거야 좋아요 하면서 배울게요 그래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 넷이구나 약간 원래는 이렇게 둘러싸서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자기를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도 잘 알아야 되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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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제 지훈영하고 도훈영을 좀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가 어머 미안해 너무 헷갈려 머리 너무 예뻐 일단 갈까요? 일단 해볼까요? 다 같이 할까요 이거? 재미로 다 같이 할까요? 한 번만 볼게요 한 번만 볼게요 한 번만 볼게요 한 번만 볼게요 홍삼 게임 시작합니다 예 저 못할게요 시작 시작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 아싸 알게요 시작 아싸 홍삼 아싸 아싸 홍삼 지금부터 시작 너 너 네 앗싸 너 너 여기 앉아 갑자기? 너 왜 형한테 사탕 질해 그게 아니야 아 근데 이렇게 하자 이게 맞는거야? 고사랑 너라고 한거야 아싸 홍성 아싸 형님 형님 아싸 형님 나는 옳았다니까 아 근데 내가 아무도 안 거라고 나가 나가 여기 안 되겠다 이걸 안 두세요 여기 안 두세요 반성의 의자입니다 질문 때문에 반성의 의자예요 여기 진짜 실수하는 사람 여기 안 끼 엄지가 골라요 진짜 먹느라 집중을 못했어 할게요 아싸 홍성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끝 잠시만 잠시만 형님이랑 아워도 틀리면 오케이 오케이 할게요 시작 홍성 게임은 어려워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있어 홍성 게임은 어려워 홍성 게임 so many times that I'm in 홍성 게임 홍성 게임 홍성 게임 홍성 게임 새롭게 대로 될지 지켜봐 홍성 게임 시작 아싸 홍성 아싸 형님 형님 아싸 형님 아싸 형님 형 형 미안했어 뭐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사실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이게 약간 노력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보고 나서 왜냐면 먹으면서 할까요? 노력이요? 네 이러다 제가 못 먹을 거 같아요 내가 먹어요 가져올 수 가져올 수 가져올게 왜냐면 이렇게 안 보고 해야 돼 왜냐면 형 방금 가르친 거 못 봤죠 영지 형 형 가르쳤어 너 왜 안 보이게 해 보이게 해야지 오케이 내가 한 번 인정 할게요 이걸 인정한다고? 오케이 이제 거 안 쓴다 근데 근데 인트로만 거의 산분이 걸린다 할게요 자 시작 아 그렇다 이거 어려워 어려워 알았어 알았어 잠시만 열어줄게 인트로만 거의 산분이 걸린다 됐어요 이게 맞냐? 그냥 나아줘 숟가락이 없구나 숟가락이 없구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숟가락 이것도 쓸 수 있어요 그거 못 써 맛있다 맛있다 할게요 할게요 그러면 결국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할게요 하는 거 맞죠? 하는 거 맞죠? 아 홍삼 시작 너무 어려워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돼 잠이 하죠 아 재밌는 거 같아요 너무 어렵고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거죠 잠이 합시다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먹으면 안 돼 우리 너너로 그냥 제대로 해보자 너노 오케이 너노 자 할게요 아싸 홍삼 지금부터 시작 아싸 홍삼 아싸 너노 아싸 너 아싸 홍삼 에비바디 홍삼 아싸 홍삼 아싸 홍삼 아싸 얘가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다 할게요 아싸 홍삼 지금부터 시작 아싸 너노 아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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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인데? 어떻게 세 명이었어? 이렇게 세 명이었어 이렇게 세 명이었다고? 이렇게 세 명이었다고? 헷갈렸다 근데 사실 이거 너무 헷갈려 이거 왜 영양가가 없어요? 게임이 사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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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제일 이게 맞아? 369 그럼 진짜 영양가 있는 게임 하자 369 어때요? 오 마이 갓 깜짝 놀랐어요 신우 형 잠시만 뭐 했어? 햄? 우리 사이블들 추천해주세요 이러지 말라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댓글창 빨라지잖아 하지마 사이블들 게임 추천해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게임 추천해주세요 게임 추천해주세요 게임 추천해주세요 바니 바니 어려워 바니 진짜 어려워 뭐 이런 거냐? 당근 당근 알 알 알 알 알 몰라? 아니 뭐 그러니까 바니 이거 옆에 사람이 중근 당근이고 아닌 사람은 알 알 알 알 이거 몰라? 오늘 알 드립이 알 없어 그게 뭐야 이거 진짜 몰라? 진짜 알이 있어? 다 몰라? 토끼가 알을 하진 않잖아요 아니 바니 바니 하면 이 사람은 바니 받고 양념사 안 하면 당근이고 나머지 사람은 알 계속하는 거야 알 알 알 알 알 몰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네 알 알이 어디 있대잖아요 전문가네 이런 말 없죠 그러면 한번 해보기나 해볼까? 알 있어 그러면 만약에 바니 하늘에서 종아리에 알은 배겼어 알 몰라? 네 형제군 아 이거 하고 그러면은 도우님 말대로 이렇게 해서 알 알 한번 해보자 그 이거 하는 사람 말고 다 하면 된다는 이게 대신 옆에 있는 사람은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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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는 당근 당근 아니지 형이 바니 바니지 내가 방길말이지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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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 알 알 알 바니 맞아 맞아 바니 어?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왜 이거 치고 그래 제가 플러팅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술이 여기 뭔가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됐어요 고마워 그러면 무슨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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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 여러분 추천해 주세요 추천받아 보자 지를 잡자? 지잡기 알잖아요 아니 다 해줘 뭐야 잠시만 지를 잡자 지를 잡자 지를 잡자 오랜만이다 지를 지를 잡자 게임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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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잡 뭐 할 거예요? 지를 잡자 지를 잡자 지를 잡자 지를 잡자 지를 잡자 내가 그럼 내가 순서를 제시할게 지를 잡자 지를 잡자 지를 잡자 지를 잡자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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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마리 지를 18마리 일단 가세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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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마리 근데 약간 괜찮다 싶으면 더 늘리는 거예요 오케이 10마리 비타민 깜짝이야 쥐 10마리 오케이 드세요 쥐 맛있지 맛있지 딸기가 아주 오독오독하고 진짜 아주 그냥 오케이 가볼까요? 네 쥐 잡았다 잡았다 뭐야 아까 그러면? 우리 그때 그 잠시만 자 이제 진짜 제대로 제대로 쥐을 한번 잡아보아요 오케이 아 이제 자위분들이 점점 이제 그래 빨리 빨리 얘들아 빨리 좀 같이 놀자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지를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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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은 줄 알았는데 놓쳤다 아쉬워 아쉬워 진짜 잡았다 참 요번째 나 지금 놓쳤어 요번째예요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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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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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야호 진짜 머리 내가 세 번째부터 뺐어 내가 놓쳤다 하면 그냥 그대로잖아 그쵸 근데 내가 빼버려가지고 그러면 자 그러면 다른 거 해볼까요? 아니 재밌는데 좀 근데 좀 열 마리 오케이 오케이 이하로 한번 잡아보자 너무 많다 쥐가 너무 많으면 이제 또 이어보니까 쥐 한 마리 잡았다 뭐야 근데 고양이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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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끌어 소리 여자 비슷하잖아 오오 오오 눈 감고 들으면 진짜 비슷하다 고향이 왔어 닭 소리 될 줄 알아 닭 소리 잘한다 오 뭐야 오 잘한다 잘한다 굉장히 빈산 일각이야 룩한 거 아니야? 목에 뭐 걸린 거 아니죠? 잘한다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 나 옆에서 닭 한 마리 있는 줄 알았어 나 지금 누가 깜짝 놀랐는데 진짜 피름한 거 아니네요 어떤 분이야? 4분? 계산아? 진짜 있어 4분? 저는 없는 댓글 안 읽어요 4분? 그 미제 그만 그 미제 그만 우리 그럼 그거 할까? 우리 이제 토크하면서 훈민정 응원하자 좋다 그게 뭐야? 영어 쓰면 안 돼 훈민정 훈민정 그래 그럼 영어 쓰지 않는 걸로 벌칙 뭐 할래? 벌칙? 벌칙? 벌칙을 두 명을 정해서 인트로 게임을 시키자 미안해 내가 감당한 자신이 없고 재밌게 했는데 오늘 숙소 청소? 아니야 숙소 청소는 그거는 혼자서 하면 안 돼 둘이서 그럼 둘이서? 좋다 네? 우리 맞지? 뭐하지? 숙소 청소? 여러분 어때요? 숙소 청소 괜찮나요? 뽀뽀하기 뽀뽀하기 우리 투어 클럽 잠깐만 영재한테는 특혜래 청소하기 안 되겠다 그럼 다른 걸로 해야겠다 뒷정리하자 이거 괜찮다 좋다 남아서 자기분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뒷정리하고 가기 우리는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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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명 뽑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영어 영어 쓰는 거 제한 있나요? 몇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그냥 끝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 한 번 보고 싶어 좋아요 어? 한 번 보고 싶어 이거 보면 끝이 나와 영어만 영어만 오케이 이렇게 뭔지 알았어요 뭔지 알았어요 뭔지 알았어요 시간을 정해놓을까 언제까지 30분까지 하는 걸로 좋아요 네 30분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통을 잠깐만요 와우 이런 거도 와우도 안 돼 와우도 안 돼 잠깐만 와 와우 오케이 와우 자 스네이티 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그 타이머 맞춰 놓을게요 시간 있을 때 해줄게요 아 좋아요 거기에 이렇게 하나 하나 합시다 좋아요 준비 레스콜 할 뻔했어 시작 시작! 좋아 시작했어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좋아요 아이분들과 소통을 하는 거죠 시작해볼게요 좋아요 드디어 시작했다 네 네 대신 이제 그게 비면 안 되죠 그거 아시죠 알죠 이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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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같네 소통이 되면 안 돼요 소통이 되면 안 된다고요? 네 안 되면 안 돼요 이쯤에서 저희 단체 인사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고 했다가 정말 큰일 났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24 7 7 우리 함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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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매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수년들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수년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겨요 깍차 근데 왜 항상 선창을 신유형이 할까요? 그러게요 주장이시잖아요 아 우두머리니까요? 맞네요 우두머리 대장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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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훈이 형 팬분들께 영어로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될게요? 네 누구 될게요? 지훈이 형이요 우리 막내즘 두 명에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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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그렇게 막내들 두 명이서 내가 이걸 몇 번을 해봤어요 벌려버렸네요 그러면 이번 연습 게임으로 한 번만 더 주면 안 돼요? 좋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오케이 두 번 걸리는데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스웨트 칠게요 자 그럼 4 2분들은 되는 거죠? 그럼요 4 2분들은 되지 4 2분들 4 2분들 시작 축하드렸네요 경민 씨 순간 경민이 영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고마워 고마워 이게 뭐예요? 과자 무슨 맛이에요? 이게 이제 좀 달콤하죠 달콤하죠 형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한 3천 원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비싸지 않죠? 어? 왜요? 아니요 왜요 왜요? 그러면 네 이 시간이 끝나고 네 다 같이 순간 찰칵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오늘의 자세를 한번 추천해봐라 그렇죠 좋아요 자세 오늘의 자세는 어떤 게 좋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추천해주세요 4분들 추천해주세요 좋아요 자꾸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소리가 비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말을 하셔야죠 오케이 이게 어려워요 자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피고 손가락 두 개를 피는 자세 피고 얼굴 옆에 옆에 좋아요 이뻐주라 뽀 이거 어떡해 정민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민이의 날인가 보네 오케이 그럼 이걸로 해볼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끝났다고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건가요? 그쵸 저는 끝났습니다 좋아요 그런 자세 좋습니다 응정이 네 응정족이네요 What is your name? 저의 이름은 지훈 씨예요 근데 지금 네 한 명이 말이 없어요 누구예요? 바자를 열심히 치고 계신 Who is it? 어떤 맛이에요 형 그 바자? 도은 씨 달콤해요 짭짤해 달콤해요 영어로 보여요 달콤해요? 네 모르세요? 저희 두 번째 자세 추천을 받으세요 두 번째 자세 추천을 제가 할게요 아직 추천을 못 받았어요 아이스텍 맞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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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a question 자 포기하셨군요 악인의 때 포즈를 해볼까요? 오케이 포즈 아이고 어떡해 아 왜 이렇게 못해 진짜? 와 뭐야? 심지어 15초 남았어요 네 13초가 남았어요 13초 남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정말 아쉽네요 아쉽다 두 분이서 감사하게 아 근데 정리를 하게 되었네요 나 한 번 걸렸어 맞아 한 번 한 번 다 두 번이에요 그럼 혼자서 치우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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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누적으로 갈까요? 누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절차입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그러면 민군 혼자 이제 끝났잖아 그러면 저희 같이 치워주는 대신 그 자세를 경민 씨한테 몰아줄까요 저희가?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럼 경민 씨는 그 대신 저희를 찍어주는 장치 앞에서 지은아 이제 끝났어 괜찮아 카메라 앞에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할 수 있겠나요? 좋네요 혼자 치우실래요? 좋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몰아들이러 갈게요 여러분 캡처하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근데 좀 아쉽지 않나요 한 잔은?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소리를 좀 더 오케이 오디오가 빌면 안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뿌잉 귀여워 그래 경민아 즐겨 너 막내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착한 형 저희는 다 같이 치울 거예요 우리 형들은 너무 착하죠? 자 이제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오케이 이거 형도 카메라 끄고 치우면 돼 그리고 치운 다음에 사진 찍어서 형한테 보내 네 형이 이제 공사를 해줄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아 오케이 동영아 갑니다 네 지금까지 투어스였습니다 T4STEM WITH U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 사이 가요 여러분들도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 사이 가요 잘콤한 하루 보내세요 사용자 지우 스마這是